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일요일에는 영하 16도로 한파가 절정을 보이겠는데요. 전국이 꽁꽁 얼어붙겠습니다. 서울은 이렇게 춥기만 하겠지만요. 내일부터 주말까지 비나 눈이 오는 곳도 있습니다. 눈이 오는 날짜와 시간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겠는데요. 호남 서해안과 강원 영동, 경북 북부와 제주도에서는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그중 강원 영동 지역에서는 최고 20cm의 많은 눈이 쌓이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고요. 그 밖에 붉은색으로 표시된 지역에서도 최고 3에서 5cm까지 쌓일 수 있겠습니다. 날씨 정보 잘 참고하셔서 안전하고 행복한 연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